천국에서 만납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미국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호는 904명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항해를 시작한 지 12일 만인 그해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호에 접근하여 어뢰를 발사했고 어뢰를 맞은 도체스터호는 얼마가지 않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며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했는데 더 이상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었다. 그때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가 병사에게 물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병사들에게 주었다. 도체스터어에 점점 물이 차올랐고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가판에 서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였다. 생존한 병사 그래디 클락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병사 904명 중 605명이 전사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폴린, 존 와싱턴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 US 네이블 체프를 건축하였다. 필라델 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네 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워 체플린스 기념관을 짓고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기념 목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 The Light Eternal 이라는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여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군목들, 이것이 순교의 모델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마중물이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인들도 그리스도의 대사여 편지요 향기로서 주님 나라 건설에 적극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